짜리 색은 공간을 채워줘요 계란을 하나 넣어줘요 여름은 밥도 많이 있잖아 거기서는 밥도 안 먹어야지 아,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밥은 보고 싶어요 맛있게 먹을때문에 밥은 꼭 먹을 수 있을까? 푸야 너무 다행히 먹을 거에요 가때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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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찍 하하니 이거 쓰고 있어 응 응 알았어 이렇게 이렇게 그래 왜 들어가 있는 오빠 뽀뽀 왔어? 뽀뽀 들어가 봐 뽀뽀 들어가 봐 뽀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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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가 손으로 담아서 따라 해 볼 수 있는 거고 아무것도 하네 남자 집사는 남자 집사는 해야지 평범한 정답 또, 또,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